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스키비티 월 라는 게임이구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펙트 타워 디펜스 뭐지? 뭔가 되게 신기하게 나와있네요. 이거는 뭐지? 구메구메 구메 아아아아아아 enda가 뭔가를 심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양배추 나 사볼게요 이거는 뭐지? 여기에는 여러가지 애들이 나와있고 이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얘 밖에 없고 전투 중에만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 전투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원구역이 이렇게 나와있고 다른 구역에 이동할 수 없냐? 난 싸우고 싶은데 지금 당신은 누구죠? 아 여기서 뭔가 설치할 수 있나 보다 여기로 구매 골드 일단 구매해야지 아 이게 안되네 파워 플롯은 이거 하나에 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나무는 어디서 했을까? 한 잔 먹어 아 저런게 이동하는구나 그럼 이제 싸우는 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지 업그레이드 하려면 여긴 얼마 벌어야 되지 1,250 그러면 얘는 최저 업그레이드 넣고 구매 구매 구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개가 필요하네 골드 200개가 필요하고 1,250 5,250 공격 1,250 공격 1,250 1,250 2,250 2,250 2,250 2,250 업글 업글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네 어 저기 나왔다 골드 한번 먹어주고 뭐지? 다음 업그레이드 하려면 1000골드가 필요하네 소환 싸워 할 수 있어 힘내 난 못쓰니 뭐 할게 없네 오 야야야야 안 돼 오 야야야야 안 돼 난 못쓰니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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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우란 말이다 오케이 오 뭐야 뭐 하나 생겼다 아이고 잘못됐으면 죽을 뻔했다 난 못쓰니 250 됐다 제로 골드 업글 할게요 애들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1 구라 아니 그 예 탈뺐 또 1 2 2 5 5 3 4 일단 여기 뒤로는 타격지점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요거는 뭐지 이건? 타격지점? 끌어볼까? 아 크리스탈코올 올려야 된대요 그러면은 싱크프로 완벽히 안와봐 계속 해봅시다 자 3 2 1 골다 하나 골다 두개 세개 264개가 됐습니다 1 2 1 히히 1 골다 2 2 2 하.. 주황해.. 나와있는게 안 보여 얘랑 얘네먹어주고 얘랑 얘네먹어주고 얘랑 얘네먹어주고 얘랑 얘네먹어주고 얘랑 얘네먹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업그레이될 것 같애 이렇게 해서 계속 업그레이될 것 같애 얘는 1000이고 다음거 할려면 2250 계속 나무같은걸 주는구나 얘가 1000 이제 좀만 더 하면은 코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10분 걸리네 업그레이드 하는데 아 그러면은 얘 그냥 계속 올릴까? 아 근데 일단 업그레이드 하는게 맞을 것 같애 난 1000 됐으니까 우리도 pine喜歡 물론 내가 일단 천 저기서 먹고 있네요 봐줍시다 아 뭐야 데미지 닿네 잠깐만 다음 4,000원 오우 꽤 비싸네 이제 효율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근데 분명 애들 보려고 하는데 애들은 안보이고 이런거밖에 안보이면 어떡하냐 일단은 스키피디 월 에픽하워 디펜스 해봤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